그리고 이 뭐냐면 이 학교 앞 관광호텔, 학성 환경이 문제 있냐? 문제 있다는 겁니다. 유해시설이라는 겁니다. 어떤 어떤 참부모, 학부모, 여성의 성분이 이렇게 다 앞에 일을 하고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, 딸이 다니는 학교에 호텔에 져서 오면 차상할 겁니까? 이렇게 얘기했어요. 제가 나도 사랑한 딸, 아들, 딸, 딸 둘이 있는데 난 차상합니다. 나오게 됐어요. 왜냐하면 유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